안녕하세요 수아빠입니다 오늘 진짜 뭐지 좀 특이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올해 처음 나온 생선 이에요 보시면 그냥 강도다리 아닌가 하고 보통 우리가 팔고 있는 강도다리 아닌가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거는 강도다리가 아닙니다 강도다리 아니고 이름이 아직 없어요 특이하죠 이게 교잡종이인데 강도다리 제가 박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수산광학부에 물어봤는데 아직 이름이 정해진 건 아니고 수산부에서 만든 것도 아니래요 이게 양식하시는 분이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서 유통되는 생선인데 우리가 보시면 이건 줄가자미 이건 이건 뭐죠 문치가자미 라고 하죠 모든 과자미 종류는 머리 쳐다봐서 눈 가운데 눈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얼굴이 가 있어요 쳐다봐 마주 보고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 도다리 자강 우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강도다리는 왼쪽으로 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왼쪽으로 가 있는 도다리가 있어요 도다리는 뭐냐면 그건 강도다리 잖아요 근데 강도다리는 왼쪽으로 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근데 이번에 만든 이거는 한 두 마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절반은 오른쪽 절반은 왼쪽으로 나와요 참 특이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물어보니까 강도다리 앞놈에 돌가자미라는 고기 아시죠 여기 위에 이렇게 딱딱한 돌이 있는 것처럼 해서 돌 이시가리라고 불리는데 실제로 이시가리는 줄가자미 줄가자미를 우리가 이시가리라고 부르지만 원래는 그게 사메가리이고 돌가자미는 따로 있습니다 돌가자미에 정자를 이렇게 붙여서 만든 생선이에요 올해 처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어요 참 특이하죠 한쪽으로만 나와야 되는데 유전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한쪽으로 이쪽이 있으면 이쪽도 절반 가까이 들어옵니다 올해 처음 팔아보는데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배도 강도다리가 똑같은데 무늬는 없어요 무늬는 없어요 하얀 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또 무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뭐 해각각이에요 이름이 아직까지 없어서 부를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박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제가 그러면 강도다리는 강도다리하고 돌가자미하고 섞었으니까 돌 도다리라고 부르면 우리가 사투리로 쩍도다리 돌 도다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돌가자미를 그래서 그거는 안 되겠고 이거는 이제 강도다리랑 섞었으니까 강가자미라고 하면 어떻겠냐 하니까 막 웃으시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강가자미라고 부를 거예요 강가자미 강가자미라고 불러서 판매를 할 건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새꼬시로 올해 처음 키웠기 때문에 아직까지 손바닥만 해서 새꼬시 종류밖에 안 돼요 폴을 뜨면 폴을 뜰 수도 있거든요 폴을 뜰 수 있는 사이즈는 가끔씩 몇 마리 가끔 들어오는데 이건 새꼬시로 할 거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이거 제일 큰 거 한 마리만 가져와서 안에서 큰 거 한 마리만 가져와서 손질해서 한번 먹어볼 거예요 먹어보고 폴을 한 마리 뜰 거고 한 마리는 새꼬시로 할 건데 얘가 이제 양식이라서 이게 크게 키우면 올해 내년 뭐 내후년까지 키운다 하면 폴 뜨는 고기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손질해서 먹어봅시다 이게 특징이 우리가 해보는 큰 거 한 마리에 넣으면 폴을 뜰 거예요 목을 자를 때 조금 더 힘듭니다 뼈가 조금 더 세거든 컬지를 해보면 알지만 이게 제가 썰었을 때 일반적인 우리 양식에서 오는 돌가자미나 문치가자미 새꼬시에 비해서 얘는 뼈가 좀 더 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게 탈피기로 벗길 건데 여기 탈피기 벗길 때는 요거 모서리를 이렇게 이렇게 따주면 좋아요 요거는 폴을 뜰 겁니다 보세요 이 밑에 이 부분이 엄청 딱딱하거든요 살피기 벗길 때 잘 안돼요 그래서 코를 뜰 거 세꼬시 할 거는 꼬리를 안 뜰 겁니다 자 끝에 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제가 이런 고기들의 특징은 신경이 빨리 안 죽어서 소 뜰 때 아주 힘들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죽여주세요 신경을 끊어주시면 신경을 끊어주시면 신경을 끊어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탈피할 수 있습니다 100도씨 용도 아주 움직이죠 이게 힘들어요 신경을 죽여놓고 이걸 하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손질이 끊으시면 간단하죠 껍데기 벗길 거에요 탈피기로 얘는 제꼬시고 포올뿐 겁니다 잘 보세요 살은 정말 좋죠 이마 팔긴 팔고 있는데 맛은 맛이 좋아요 살도 좋고 제가 그래도 유튜브로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유튜브로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요 한 6시까지 또 6시까지 돼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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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쇠꼬시는 35,000원 결제되었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빼지 말고 이렇게 칼집을 싹 주세요. 이렇게 안쪽에. 그럼 이렇게 벌어지죠. 밑에까지 잘리면 안 돼요. 잘 뼈만 잘라낸다 생각하고. 알 있는 부분은 조금 질길 수 있어요.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꼬리까지 다 드시려면. 다 빼드려야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기를 닦아서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보통이 이게. 도다리나 가자미 종류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 생선은. 여기. 자. 탈피기로 보기 때문에. 보시면. 이게. 이게. 심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길게 쓰리면 훨씬 맛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쓸 때. 길게. 그 방향으로. Frog. 딱. 콩을 뜨면 고기가 참 좋아요 쇠꽃이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며칠 팔아봤는데 일반 문치가자미나 돌가자미나 중국에서 들어온 돌가자미나 이런 애들보다 뼈가 탄성이 좀 더 강합니다 이게 폐가 이게 탄성이 강해서 칼이 지나가면 톡톡 끊어져야 되는 맛이 있는데 얘는 조금 더 탄성이 강하니까 질긴 맛이 나요 근데 뼈가 약간 질기니까 보통 우리가 쓰는 것보다 조금 더 얇게 썰어야 됩니다 평소 보다 조금 짧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썰어주세요 좀 더 팬으로 기름 끼고 있고 고기 참 좋죠 제가 한번 먹어봤기 때문에 맛은 알지만 한번 더 먹으면서 맛병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됐지만 먹어보자 맛이 생으로 한 개만 먹어보자 간장 살짝 찍어서 그냥 먹으면 어떤거 식감이 맛있지? 식감 장난 아니지? 맛이 강도다리 맛이 안나가고 과장이 맛이 나지? 달고 맛있네 맛있지? 토가 맛있다 이게 올해 처음 나오기 때문에 큰게 안나온데 아직 올해 처음 쥐 그래서 근데 포 뜨면 맛있을 것 같아 나중에 맞지? 강호보다 훨씬 인기질 것 같지? 물론 강호보다 비쌉니다 쇳꼬신 먹으자 쇳꼬신 먹으자 쇳꼬신 먹으자 쇳꼬신 먹으자 배가 찔리대 음 오늘 찍어 포 뜬게 맛있네 내가 최대한 잘게 썰었는데도 음 안 돼 배가 백인다 포 뜬게 맛있네 포 뜬게 할 시간에 맛있네 음 이거 씹었을 때 음 뼈 있는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괜찮겠는데 뼈하고 같이 이빨하고 깨져야되는데 질기니까 약간 뼈가 질기니까 입안에 같이 남아 그러니까 최대한 잘게 날개비 먹으자 날개비 이빨 안 들어간다 먹으자 지느러미 날개 맛있네 이빨 안 들어간다 와 이빨 안 들어간다 녹쥐리 탱글탱글 나오고 이거 컵된게 맛있는데 강도다리보다 강도다리보다 훨씬 맛있고 아 맛있다 고소하다 응 고소해 아 고소해 맛있다 아 맛있다 괜찮지 맛이야 흥내도 안나고 식감이 느껴지죠 이빨이 씹히는 소리가 이빨을 밀어내비는데 강도다리처럼 이렇게 질긴 맛은 훨씬 더 덜하면서 고소하고 마치 기름도 있고 강도다리는 싫어하는 이유가 강도다리처럼 이렇게 너무 질겨서 안 먹거든 사실 살이 이렇게 썰었을 때 맛이 좋네 길게 썰어야 되겠다 하체 넓게 썰이네보다 잘만 키우면 이거 성공할 것 같아 하체 응 고기 자체의 맛이 좋아 음 아 진짜 맛있네 이거 호뜬게 쥬개잖아 맞아 반반 해 먹으면 맛있겠다 새꽃이 좋아해 선생님은 올해 문찌가자미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도 중국산 아닌 국산을 파니까 조금 더 맛있지 확실히 뼈가 질겨 응 우리도 한개도 없어요 응 진짜 없다 근데 진짜 맛있네 이게 맛있네 포뜬게 나중에 좀 더 키워서 강도다리보다 맛있고 괜찮다면 이게 낫겠다 할게 응 강도다리보다 아 신선하면 진짜 이빨이 안 들어간다 입안에 톡톡 터진다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올해 이름만 정해지면 저는 저는 이 이름을 사실 강가자미로 하고 싶어요 강가자미 이름도 안정해졌으니까 내가 먼저 부르면 강가자미 아이가 아니 키운 사람이 이름도 안정하고 유통을 시켰으니까 응 확실하게 모르잖아 맞지 영상에 올리면 되실수 있는거야 콧등게 맛있다 콧등게 그래 콧등게 훨씬 맛있다 음 맛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이름을 정해지면 한번 더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파업 마찬가지로 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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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 로열